3년 만에 한국앤컴퍼니의 형제난이 다시 불거지며 오늘 주가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손잡은 MBK 파트너스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는데요. 공개 매수를 통해 MBK 파트너스는 총 발행 주식수의 최소 20.35%에서 최대 27.32%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개 매수가는 2만 원인데요. 총 투입 자금은 최소 3,863억 원에서 5,1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번에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면 조 고문 측 지분율은 최소 49.89%에서 56.86%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현범 회장을 누르고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공개 매수가 성공해 50%를 넘는 지분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 지배구조를 다시 바로 세우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즉각적으로 한국앤컴퍼니의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2만 1,85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에 응하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불어 3분기 말 기준 조현범 회장의 지분율이 42.03%에 달하기 때문에 조 회장 측 지분율 8%가량을 더 확보해도 지분율 50%를 넘길 수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은 조현식 고문이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과 또 조현범 회장까지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하며 향후 공개 매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공개 매수 이슈로 급등했던 주가들 결국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업계의 조언도 나옵니다. 실제 올해 초였죠. SM의 경우에도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가 향후 빠르게 급락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담당 애널리스트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업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만큼 앞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공개 매수의 최소 수량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공개 매수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